흰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아직 차질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하트를 만들 수 있을까? 저가 서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는 1차로 막혀 공사하고 있어서 잠시 정치고요. 그런데 하남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무리겠습니다. 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3차로에 2장 차차로 때문에 차량 여러 대 멈춰 있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도 3차로 막혀 도로 공사 중입니다. 서문화산 지하도로 일찍 방향, 성산대교 망가에서 2km 정도까지 금사까지 2차로에 오고 있습니다. 영웅도 있습니다. 언제나 간청객들의 파이브 유행을 하세요. 다시 스태프트 왕좌 고식실인 대중공단입니다. 됐다 됐다